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지금 정도는 그만둘 때가 되었는데 정말 조갑재씨는 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집요하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정말 고집이 센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한 분이 이틀 전에 조갑재TV에서 올린 영상 황교안 총선에 이어 대선까지 망치려 드는가 그리고 제목에는 작은 제목으로는 언모론에 빠지면 정권교체는 물 건너간다 하태경 후보의 이야기를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로 된 제목은 황교안 언모론 물귀신 작전을 하태경이 진압했다 황교안 언모론 물귀신 작전을 하태경이 진압했다 화태경씨가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것을 보면 거의 조갑재 수준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역시 오랜만에 조갑재TV에서 보는 부분들도 여전히 입장 변화가 없다 이런 황당한 영상을 보고 물론 조갑재씨가 직접 한 게 아니고 그것도 아니면 조셋별씨가 한 영상은 정말 황당한 영상입니다만 그동안 좀 잠잠하고 또 지난번에는 대선에서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다는 뜬금없는 영상 때문에 조갑재씨의 입장 변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지만 조금 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집요하게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또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추진한 자들을 옹호하고 변호하고 비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조갑재씨가 취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부분에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에 든 한 100여개 정도의 많지 않은 댓글을 한번 조기 읽어보면 거의 그 댓글 가운데 90% 이상 정도가 방송을 한 조갑재씨의 따님인 조셋별씨를 나무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순생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15가 조작선거라는 것은 하태경이야 아무리 부정해도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조작선거는 이미 통계에서 들통이 났고 그 정거는 재금표의 사전선거 투표지가 옵셋 인쇄 투표지로 밝혀진 것으로 판명이 이미 난 일입니다 이것을 감춘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닌 사실임을 모르면 언론으로서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이순생씨가 조갑재씨의 따님인 조셋별씨를 나무라는 내용 가운데 하나도 틀린 게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통 사람들 다 아는 것을 유튜브 채널이 방송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주구장창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것이 도대체 뭘 하자는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문떼떼 정권자 밀중님입니다 하태경씨의 이상한 소리를 집어치우고 관리관 일장기 도장이나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선거 도장실력이 그 정도 되겠습니까? 일제시대 도장실력도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내용 가운데 조셋별씨가 무슨 일장기 도장을 가지고 또 이상한 그런 설명을 했는 모양입니다 다음은 최준재씨입니다 정말 배웠던 사람들이 미쳤나 봅니다 부정선거의 확실한 증거를 수없이 보여줘도 믿지 않는 자들이 도대체 미쳤나 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내보낸 방송에서도 내가 미친 것인지 아니면 하태경씨가 미친 건지 우리가 미친 건지 아니면 하태경씨가 미친 건지 이런 대조법을 사용했습니다만 이렇게 사실 앞에서 증거 앞에서도 이렇게 침묵하고 또 증거를 왜곡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는가 박창호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부정선거를 부정하십니다 조갑시에서 잇따른 조셋별님을 남으라는 겁니다 부정선거가 이미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박창호님의 주장입니다 이덕후님은 부정선거에 증거가 수두룩하게 나왔는데도 이런 방송을 하는 게 뭔지 이런 방송을 제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집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참 무서운 것인가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황교안이 총선에 이어서 대선까지 망칠이 되는가 그러니까 총선을 부정해야 또 업무론이 통하는 거니까 김명수 씨는 부정선거 의혹을 덮어두고 사전선거에 투표율이 떨어지도록 하면 대선에 진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아마 조셋별 씨가 사전선거를 많이 해야 대선에 이긴다는 그런 류의 주장을 펼친 모양입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은 제가 최근에 또 하태경 씨가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그런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을 옹호하는 그런 내용들과 맞물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상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번 사태를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갑주 tv에 실린 황교안 총선에 이어서 대선까지 망칠이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영상을 보고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여러분이 전해드린 겁니다 박오키님은 이렇게 봅니다 진실은 부정선거입니다 오만 가지로 덮으려 해도 사실은 그냥 사실입니다 똑바로 말합시다 박오키님의 이야기 가운데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부정선거입니다 오만 가지를 오만 방정을 다 떨면서 덮으려 해도 사실을 그냥 사실이 그걸 덮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합영식님은 부정선거의 근절 대책이 정말 시급한데 황교안 후보만이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이죠 다른 후보들은 저마다 이익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을 전혀 황교안 후보와 다르게 보는 것이죠 최명길님은 더 적합하게 조샛별 씨와 함께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언모론이라는 단어는 적절치 않습니다 저희 해설은 언모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지난해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6월 28일 재금표가 이루어진 다음에 조갑재 씨나 조갑재 씨 따님 입에서 계속해서 언모론을 주장하는 것은 이건 진짜 내가 볼 때는 악을 행하는 거죠 악을 악과 타협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금TV님은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뻔히 있는 걸 가지고 그것을 언모론을 주장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지금 정도는 조갑재 씨는 방송 적어야 되죠 그렇게 그냥 난리법석을 쳤습니다 박문규님입니다 4.15 총선이 부정이 아니라는 역적 같은 자들은 내년 대선 하나만은 아닌가 진짜 역적이죠 사악한 자들이죠 헌정질서를 허무어뜨리는 그런 선거에서 엄청난 부정이 발생했는데 그걸 기획하고 실행에 옮기나 자 못지않게 그걸 은폐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호 세력들도 같은 차원에서 다뤄야 되는 것이죠 팀 솔로님은 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만의 편견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원제와 같아서 그 편견을 극복하기는 히말라야 산을 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다만 그 편견을 스스로 인정 이해하는 것이 차라리 쉬울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인간은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듯이 그 자신의 편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편견은 일종의 정신적 저주인 셈이고 혼적 저주인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진실 앞에 겸손함을 유지하고 사실과 진실을 규명하는 데 노력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죠 나이를 먹는 사람들 가운데 열린 마음과 열린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천사님은 더 무거운 그런 경고를 합니다 하늘과 땅이 알거늘 천벌이 두렵지 않은가 하늘과 땅이 다 아는 건데 당신들 어떻게 부정선거를 그렇게 덮으려고 부정선거가 일어난 것은 없다고 그건 천벌을 받을 일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한 분은 쏟아져 나온 정거들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박정임님은 그 많은 부정정거가 쏟아지는데 왜 여기서는 왜 조각제TV에서는 아직도 음모론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지금 쭉 댓글에 올라온 내용 가운데 거의 관련이 없는 것을 한두 개 빼고 그냥 그대로인데 옹호하는 게 거의 없는 겁니다 베로니 시애님은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상황에서 후보 경선에 나오셔서 문제에 제기하시는 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되는데 왜 음모론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고도 정권교체를 외치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박문규님은 하태경과 이준석이 부정이 아니라고 하니 정말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김윤후님은 조샛별 씨의 논평을 보고 혼자라도 해야지 뭔 논평이 이래 베로니카 시애님은 음련한 정거가 차고 넘치는데 또 음모론을 펼치네 한심한 거죠 어쨌든 시간이 좀 흘러서 4.15 총선의 부정선거와 관련된 내용들이 낱낱이 밝혀지게 되면 이런 부분을 은폐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한 조갑재 씨도 상당 부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재건표 이후에는 무슨 또 방송을 하나 내보냈지 않습니까 내년 대선에서 무슨 부정선거가 우려된다 그렇기 때문에 입장 변화가 좀 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데 지금은 또 하태경 후보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니 그것도 편성해가지고 음모론에 빠지면 정권교체는 물거 건너간다 하태경 이야기를 또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동네방네 외우는 걸 보면 어떻게 이런 양반이 평생 동안 그 필력을 가지고 괜찮은 그런 언론인으로 자리매김 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른 건 지금도 여전히 괜찮은 부분도 많지만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아예 그냥 부정선거 단어만 들어가기에는 확 돌아버리니까 정말 참 조갑재웅 참 그렇습니다 더 이상 나오면 막말이 나올 테니까 이런 방송 앞으로 올리지 마세요 이게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황교안이 총선에 의해서 대선까지 망출이 드는가 이따위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황교안의 음모론 물귀신 작전을 하태경이 진압했다 이런 이야기를 조갑재에 의해서 어떻게 나오냐 이야기죠 아무 말이라고 해서 다 하는 수 있는 건 아니죠 반성하시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epresented 이렇게 victor